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돈에는 관심이 없지만 경제권은 가지고 싶은 그럴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봅시다 제목 저희 예비신량이 월 4천 번인데요 제 주변 친구들이 경제권은 무조건 여자가 가져야 한다 이러더라구요 이거 맞나요? 너 그러다가 바로 쫓겨난다 원제 경제권은 여자가 가져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인 이집트 후반 평범한 예비신부입니다 저희 예랑이는 2살 연상이고 저희는 7년이라는 장기 연애 후 드디어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뭐 결혼 준비 자체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결혼하고 나서 경제권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고민이 돼서요 일단 저희 예비신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규모는 작아요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순수익이 월 약 4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돈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훨씬 우선인 사람이라서 직업에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액수는 적어요 세후 약 2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요 경제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예랑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보다는 뭐 당연히 돈에 눈이 밝을 거고 또 반대로 저는 딱히 돈에 관심이 없어서 예랑이한테 내가 버는 돈 다 주면 잘 해줄 거라 믿고 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대신 관리해 달라고 또 저희 둘 다 아이 생각이 있습니다 나을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아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서 나중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자기가 알아서 생활비를 다 챙겨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야 상관없으니 그냥 그러겠다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서로 잘 맞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주변이 아니라 제가 문제죠 제가 결혼이 점점 다가와서 그런 건지 막 팔랑귀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야 이런 경우 경제권은 무조건 여자가 가져와야 돼 여자한테 돈이 없으면 남편한테 개무시당한다 남편이 사업을 하든 뭐든 여자가 경제권을 꽉 잡는 게 잘 사는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야 너 그렇게 전업으로 살다가 버려지면 너 혼자만 낙동갈 오리알 되는 거야 등등등 되게 말이 많습니다 친구들 뿐만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친척 사촌 전부 다요 물론 저희 남친이 경제권을 저한테 주면 잘할 자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버는 게 비슷한 것도 아니고 또 사업하는 사람인데 경제권을 달라고 하는 게 좀 그래서요 근데 또 사업을 떠나서 대기업 회장이라 해도 마찬가지 무조건 여자한테 주는 게 맞고 옳은 거라며 그게 안 된다면 결혼도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저를 막 만날 때마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해대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오히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설득을 해보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하도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어떤가요? 제 생각이 맞죠? 제가 맞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제 생각이 틀린 거라고 한다면 예랑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닌 척하더니 뭐? 여기서도 그렇다고 하면 말을 해보겠다고? 이야 이젠 뭐 답정롤을 아예 대놓고 요구하네 진짜 개꼬름하다 아이씨 2번 뭐? 사업하는 남편의 졸업한 애가 경제권을 가지겠다고요? 제정신이야? 이런 경우 보통 다 생활비 탔어요 그런 조언하는 인간들 구멍가게 자영업을 하거나 월급 받는 걸 텐데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무시해요 지들이 5월 4천 벌어봤대요? 거기서 내 장담하는데 경제권 소리 했다가 바로 파혼당할 겁니다 사업을 하면 말이죠 자금 융통이나 여러가지 큰 작고 큰 문제로 경제권 자기 부인한테 절대 줄 수 없는 거고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는 게 정상이라구요 2번 아니 솔직히 월 4천이랑 200이 비벼지기나 합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그렇다고 하는데 니가? 팔랑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 쓰니 본인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그렇다는 둥 어쩌다는 둥 이런 거지같은 핑계 대지 말고 경제권은 남편이 잡게 하거나 그게 싫으면 각자 해요 적어도 니한테 맡기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4번 3번 어이고 온 사방이 저기구만 저기요 니가 그런 헛소리 믿고 주둥이 함부로 나불대다 바로 파혼당해요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한답니까? 님 주변 수준 참 알만하네요 댓글 월 4천씩 주무를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콩딱콩딱콩딱 이 쓴이 진짜 너무 속 보인다 끌 끌 끌 끌 끌 4번 200번은 사람이 4천 번은 사람한테 경제권을 받겠다 이 얘기 꺼내면 내 장담하는데 너 전업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난다 생각을 좀 해봐요 쓴이 너라면 그 결혼 하겠냐고 5번 경제권 개념? 님은 물론이고 주변 모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 잘 정리하고 쓸데없이 세는 돈 잘 맞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경제권이야 남편이나 아내 수입을 그 월급을 전부 다 압수해가지고 자기 아가리에 꿀꺽 쳐넣는 거 이건 경제권을 가진 게 아니야 6번 전업하다가 버려지면 낙동건 우리야 신세다 이 말이 핵심 같은데 행복하게 신혼의 단꾼만 꾸는 새신부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겠지만 먼저 살아본 쓴이 부모님, 친척 등은 그런 그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었다고 또 쪼르르 예랑이한테 가가지고 자기야 자기는 나 절대 안 버릴까지 이런 소리를 한달거나 또 남들한테 우리 예랑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세월이 가면 상황이 변하고 또 사람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찌 살아갈지도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돈을 뭐 따로 좀 모아두든 뭔가를 배워두든 하여튼 여하튼 쓴이 본인 스스로 좀 챙기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7번 경제권은 무조건 여자 이건 또 도대체 뭔 개소리입니까 어? 무조건 여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둘 중에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됐을까요? 맞아요 경제권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알뜰하고 개인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 가져가야죠 우리 아빠 옛날에 경제권을 엄마한테 줬다가 저축 하나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오지게 하고 결국 아빠가 도로 회수했거든요 엄마한테는 카드 주고 그렇게 모든 걸 아빠가 직접 관리하면서 재산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처음에 열려둔 우리 엄마 찌익소리도 못해 아빠가 잘하거든 8번 아니 님 주위에 내가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본인들 알아서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부부가 결정하고 부부가 알면 될 일을 굳이 주위에 다 떠벌리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남자 지인들은 당연히 남자가 해라 이렇게 할 거고 여자 지인들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겠죠 팔랑귀에 휘둘리지 말고 부부가 정한 대로 하고 좀 주변에 할 말 못할 말 구분 좀 하고 사세요 남들이 경제권 어떡할 거냐 물어보면 아 우리 지금 알아서 한다 신경 꺼라 이러고 넘기면 될 걸 굳이 그걸 또 자세히 나벌나벌 다 떠벌리고 왜 이렇게 휘둘리고 살아요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거 이 마지막 문장에 다 나온다고 주변은 핑계고 쓰니 더 가지고 싶은 거지 뭐 9번 이런 거지 같은 야 주변 사람들 핑계대지 마라 니가 돈 욕심 나가지고 그러는 거 다 티 난다구냐 10번 님아 지금요 낙동강 오리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하는 말 듣다가 황금알을 낳는 오리 배를 다 찢게 생겼어 니가 찢게 니가 그냥 주지 딱 닦고 가만히 잠자코 있으라고 오리가 아니고 거위 아닌가 거위 알라는 거위 11번 걸 보니까 딱 느낌이 오는구만 친구들은 배알이 꼴려가지고 파운당하게 하려고 그럴 작정인 거고 친인척은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는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인 거지 두 번째 사연 이게 진짜 악권입니다 원제 결혼식 오라고 비행기표를 받았는데 이거 혹시 안가면 사기죄에 걸리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본인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친구 본인과 그 가족들 비행기표까지 끊어준 상태에서 아이까지 총 3명이에요 외국에 가는 김에 관광하다가 그 일정 때문에 결혼식을 참석 못하게 됐을 경우에 사기로 고발을 하면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뒤에 조금 더 있어요 댓글 1번 와 천하절이 개색양아치다 이딴게 질문이라고? 헐 2번 이런 거지 같은 게 지금 부정수급을 계획 중이구나 어? 나 딱 걸렸어 3번 이게 사람 새끼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4번 아니 저기요 애까지 키우면서 인생 이따위로 살고 싶어요? 5번 개 쌍놈이세요? 개 양아치구만? 결혼식 안 갈 거면 표 반납해라 야씨 보는 애가 더 화가 나네 6번 이거는 사기를 넘어서 인간이 아닌 거죠 어이가 없네 7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기죄에 안 걸린다고 하면 여행만 하고 결혼식은 안 가겠다 이거네 결혼식 간다고 티켓 보내라 티켓 보내라 이렇게 오지게 졸랐나봐 그래 졸리지? 추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글 좀 제대로 읽으세요 아니 요즘 난독증 환자들 되게 많다고 하더니 정말 그러네 그냥 나는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 가지고 진짜라면 확정지를 해대고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네 댓글 1번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왜 궁금했을까? 어? 2번 이상한 건 우리가 아니라 쓴이 본인이죠 보통의 경우 이런 상식밖에 이를 글까지 적어가면서 물어보진 않아요 특히 익명 게시판에 적은 거면 확정이지 본인도 찔리는 건데 왜 이상한 논리를 펼치세요? 될 거라고 봐? 이래가지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둘 다 갔어요 어? 아니 그래 첫 번째는 그래 사람 뭐 큰 돈 보이면 욕심나고 또 주변에서 펌프질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 이거는 야 진짜 친구가 외국에서 결혼하는데 자기 가족 아마 본인 남편 아이 이렇게 세 명이겠죠 비행기 표를 받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갔는데 결혼식은 안 가고 여행을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만약 이걸 고소를 때리면 사기가 되느냐 야 아니 어떻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정말 상식 이하의 질문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거 대부분이 답장납니다 말이 안 되는 걸 물어본다는 거는 내가 이걸 할 건데 어? 그게 된다고 말 좀 해달라 이런 그런 게 내포되어 있다니까 보통 그래요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이야 참 무시무시해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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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